열심히 찍고 계시느라고 대답이 조금 자깝지만 잘 보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이제 곡들이 한 4곡 정도가 남아있어요 4곡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순도 좀 고를 겨 이제 저만의 시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걸그룹이고 걸그룹 출신이고 여자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개인기 타임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다리찍기를 한번 해볼거에요 다리찍기를 해볼건데 많은 걸그룹들이랑 댄스팀이 다리찍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곧고 예쁜 자세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의 스트레칭을 지켜봐주세요 여기서 바로 띄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울수도 있어 부를수도 있는데 부르는건 손이 나아 뒤로도 그리고 위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도 오 예쁘게 블루원 가수분께서 저보고 요가 배우셨냐고 했는데 네 맞아요 저 요가 자격증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공은 연기 전공이고 댄서랑 치어리더 활동하고 있고 요가 강사, 댄스 강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윤희입니다 박수 네 이제 다음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곡도 지금 제 의상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핑미, 핑미를 준비했는데 핑미 노래 아시잖아요 핑미, 핑미, 핑미 아 이거 나오면 조금만 크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핑미 바로 시작할게요